다육이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다육입니다. 단지네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공방화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31번 화분도 이쁘다. 31번 35,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얘 이쁘다. 코사지도 예쁘고 입구 사이즈는 13cm, 높이는 12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31번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앞면의 코사지. 그전에 보여드렸던 코사지랑 얘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네. 옆면. 색감도 예쁘고 연출도 예쁘고 굉장히 예뻐요. 급다리 높이도 얘가 조금 더 긴 것 같은 느낌? 안쪽 모습, 그리고 뒷모습, 그 다음에 밑면 모습하고요. 급다리 높이 한번 보세요. 31번 가격은 3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32번 화분은 사각형 화분입니다. 가격은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가 약간 커졌죠? 가로가 12cm, 세로 11cm, 높이 13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32번 화분 가격은 4만원이고요. 코사지가 이제 꽃하고 입 코사지랑 같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뒤로 소개해드리는 화분 시리즈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32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앞면 모습, 옆면, 그 다음에 뒷면, 코사지는 앞쪽에만 있고요. 밑면은 이렇고요. 자, 급다리 높이 대략 보시고 화분의 안쪽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32번 가격은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3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33번 화분 가격은 4만 5천원이고요. 장미 코사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입 코사지가 같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화분 전체적인 배색의 무늬는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격자 문양의 무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도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재들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2.5cm 사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4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좀 더 넓어지고 안쪽에, 그 위쪽에 지금 턱을 살짝 만들어줘서 입구는 조금 더 작지만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 있게 디자인된 화분입니다. 화분의 용량, 흙의 용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다리, 다리도 좀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리 모습 보여드리고요. 밑면, 어휴, 물구멍이 엄청 크네요.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33번 화분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34번부터는 느낌이 비슷한 화분으로 가격대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4번부터 38번까지는 내나 이 디자인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위쪽에 장미 코사지와 그 다음에 체인 코사지가 함께 연출된 화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4번 화분은 가격 3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구매자님께서 세트로 구매하실 때 번호 이렇게 앞뒤로 다니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연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34번 가격은 3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요. 화분 사이즈 직경 11cm 높이 12cm 화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디자인으로 소개해드리는 화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34번 3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안쪽 모습, 옆모습 얘는 코사지가 앞쪽에만 지금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데요. 얘는 장미가 3개고요. 이후에 보여드리는 화분들은 장미 코사지 5개씩 붙어있습니다. 34번 3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5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35번은 디자인이랑 느낌은 다 비슷해요. 크기만 조금씩 다릅니다. 입구 12.5cm 높이 12cm 화분이고요. 번호는 35번입니다. 35번 가격은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장미 코사지 5개 있고요. 안쪽 모습, 옆모습 뒤에는 코사지가 달려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35번 보여드렸고요. 36번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36번 사이즈 얘는 높이감이 살짝 있네요. 입구 12cm 높이 13cm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4만 5천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6번 4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 밑면 보여드리고요. 급다리 높이 보여드립니다. 36번 다음은 37번 사이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입구 14cm 높이 14cm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모습, 옆면 그 다음에 뒷면, 밑면 5만 5천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7번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8번 소개해드리고요. 입구 사이즈 15.5cm 입구 사이즈 있고요. 높이는 14c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화면에 까락차게 화분을 보여드리기 때문에요. 화분 크기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이즈 그 말씀해드리는 거 꼭 감안하시고 구매 결정하셔야 됩니다. 38번 가격은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앞면 옆면 밑면 그리고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38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은 지금 모양 이렇게 39번 화분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입구 사이즈 12.5cm 높이 13.5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지는 앞면에 이렇게 돌출된 장미꽃 코사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코사지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옆면 보여드리고 뒷면 보여드립니다. 화분 안쪽 모습 그 다음에 밑면 모습 급다리 높이도 보여드립니다. 이 화분 39번 39번은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 리본 모양 코사지 연출되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입구 사이즈 13.5cm 높이 15cm 높이감 크네요. 다리도 길고 지금 여기 높이도 크고 밑에도 볼륨감이 굉장히 좋아요. 40번 화분 가격은 5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앞면에 이거는 진짜로 딱 겨울 스웨터 앞에 붙어있는 그 장식처럼 이렇게 붙어있어요. 리본 코사지가 40번 가격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 화분 뒷모습 보여드리고 밑면 모습 급다리 높이 보여드립니다. 40번 가격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41번 화분 입니다. 41번 화분은 높이가 낮고 입구가 넓은 화분이어서 여러분들 군생이라던가 창이라던가 이거 달구기 할 때 딱 좋은 사이즈 디자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41번 입구 사이즈 14.5cm 거의 15cm 가까운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1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흙이 들어가는 높이가 7cm 조금 넘어요. 그래서 얕은 화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 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육이 달구기 딱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노 같은 애들 달구면 금방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가격을 4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아멘 코사지 이런 밑면 물구멍 엄청 시원하죠. 그 다음에 안쪽 모습 예쁘다. 피부 좋은 사람 생각나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쁜 화분 속살이 이렇게 예뻐요. 41번 가격은 4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42번 약간은 어두운 색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42번 먼저 보여드렸던 그 색감보다는 어머 얘는 또 상대적으로 좀 가볍네 흙이 안쪽의 흙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42번 입구가 12cm 높이가 13cm 12번 화분은 가격 45,000원 입니다. 45,000원 42번 소개해드리는데 이 화분은 그전에 보여드렸던 화분하고는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화분의 바디를 표현한 느낌이 조금 더 울퉁불퉁 해서 꼭 나무 코르크 표현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2번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안쪽 모습 화분 색감이 안쪽 흑색깔도 약간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무게감도 살짝 가벼워요. 그 다음에 밑면 그 다음에 극다리 높이 보여드립니다. 42번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다음은 43번 입니다. 43번 입구 12.5cm 높이 14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43번 앞에 구사지가 조금 더 많이 붙어있어서 장식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붙어있네요. 꽃이 3개나 붙어있어요. 여기서 가격은 45,000원 이구요. 안쪽 모습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오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어요. 뒷면 그 다음에 밑면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다음은 44번부터 소개해드리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화분의 디자인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미소공방 화분의 트레이드 디자인인 복주머니 스타일 화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44번 가격은 4만원 입니다. 4만원 인데 입구 입구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코사지 붙어있구요. 체인 코사지 같이 있어요. 딱 동전 지갑 하면 딱 될 것 같죠. 입구 입구 사이즈 9cm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도 9cm 가로 세로 대략 9cm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 사이즈 가능 하시라고 알려드려요. 높이는 10cm 에서 11cm 정도 되는 높이 감 가지고 있습니다. 44번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위쪽에서 보여드리고요.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뒷모습도 보여드리고 아랫모습도 보여드려요. 어떤 분이 다리가 두개 붙어있으니까 씨름 선수 같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디자인은 다리를 잘라서 4개를 붙이면 불안정 할 것 같거든요. 가로로 긴 스타일의 화분 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이 화분 다리는 얘한테 딱 이 맞는 다리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44번 가격 4만원이고요. 45번 바로 보여드립니다. 45번도 내나 비슷한 장미 코사지와 체인 코사지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45번 가격 45,000원 입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는 수공비 사람은 손에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조금 더 코사지가 많거나 만들기가 기법이 어려우면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되고요. 이쪽 세로도 9cm 사이즈 있고 높이는 대략 10cm 전후 높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번 가격은 45,000원 이고요. 앞면 코사지 쪽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 모습 그 다음에 옆 모습 뒷 모습 아래 모습 보여드리고 코사지 높이 도 보여드립니다. 여기다 곱다리 높이 45번 가격 4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6번 가격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프레첼 코사지 또 나왔습니다. 프레첼 입구 입구 사이즈가 12cm 세로 10cm 높이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46번 가격은 55,000원 이고요. 앞 모습 그 다음에 옆 모습 뒷 모습 그 다음에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밑 면 급 다리 높이 보여드려요. 46번 가격은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47번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복주머니 스타일의 화분 사이즈는요.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거 이외에는 다 지금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 12cm 높이 9cm 세로 9cm 구요. 높이는 대략 10cm 에서 12cm 이쪽 저쪽 하고 있는데 얘가 이쪽이나 여기 양쪽 그 다음에 이쪽에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7번 가격은 55,000원 이고요. 안면 코사지 옆면 모습 그 다음에 뒷면 화분 안쪽 밑면 굽다리 높이 보여드려요. 47번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다음 48번 입니다. 48번 화분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얘는 다른 복주머니 스타일보다 약간 입구를 좀 더 많이 오므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가로 가로가 10cm 세로도 10cm 높이는 13cm 얘가 다리가 조금 더 긴가봐요. 얘는 약간 조금 더 길이감이 있게 만들어졌네요. 5,000원 인데 다른 코사지 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얘는 리본 코사지 로 지금 되어 있네요. 앞면 모습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뒷면 보여드리고 밑면 다육이 화분 안쪽 모습 하고요. 급다리 높이 보여드립니다. 48번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49번 가격 5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49번도 화분 위쪽에 코사지 아래 체인 코사지 장식 되어 있구요. 가격은 55,000원 49번 입니다. 사이즈 재드릴게요. 가로가 11cm 세로가 10cm 높이는 대략 12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49번 앞면 모습 코사지 쪽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면 어우 이쁘다.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요합은 49번 가격은 55,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50번 입니다. 50번 5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이쁘다. 얘는 이쪽에 장미꽃이 두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체인 코사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구가 조금 더 시원하게 커졌어요. 용역학은 지금 가로 가로가 12cm 세로가 11cm 높이 12cm 어우 이쁘다. 50번 가격 58,000원 얘는 모양도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격자무늬 50번 화분 가격 5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안쪽 모습 코사지 모양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뒷면 이 모양 내기가 힘드시데요. 지금 이 모양을 찍어내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밑면 보여드리고 화분 안쪽 보여드렸습니다. 요 화분 50번 가격은 5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앞면 모습 그 다음에 윗면에서 장미 코사지가 입구쪽에 이렇게 세개가 붙어있고요. 체인 코사지 함께 있습니다. 사이즈 입구 사이즈는 12cm 그 다음에 세로 11cm 높이 11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51번 가격은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앞면 모습 그 다음에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밑면 화분의 안쪽도 보여드리고요. 자 굽다리 높이 보여드립니다. 51번 가격은 6만원 입니다. 2번 7만원 소개해드립니다. 52번은 앞면에 별 모양 코사지와 옆면에 장미 코사지 체인 코사지가 함께 연출되어 있습니다. 52번은 화분 사이즈도 살짝 커졌습니다. 입구 가로가 14cm 세로가 12cm 높이 14c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52번 안면모습 얘네 진짜 가방같이 생긴다. 옆모습 뒷모습 너무 커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야되요. 밑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도 보여드립니다. 코사지 좀 자세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장미 코사지와 체인 코사지가 함께 있구요. 앞면에 이렇게 별표 모양 코사지 있습니다. 52번 가격은 7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번 요거는 화병스타일 화병스타일의 화분이구요. 얘는 목대있는 목대있는 그 군생 다육이 심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53번 가격은 6만원 아우 예쁘다. 앞에 장미 코사지랑 그 다음에 잎 코사지가 같이 붙어있네요. 입구가 13cm 입구가 13cm 지만 기본적으로 화병처럼 이렇게 바디가 블록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의 용량은 많이 들어갑니다. 높이가 17cm 17cm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옆모습 어우 예쁘다. 이거 연출하기가 어렵다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연출되어 있어요. 뒷모습 그 다음에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53번 가격은 6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단지네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렸구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했죠. 그래서